또 재미있는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음 우리가 뭔가 어떤 명령어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럴 때는 맨 명령어 도움말 기능이죠 그 매는 매뉴얼의 약자예요 매뉴얼은 매뉴얼 설명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 줄여서 맨 이렇게 합니다 맨에서 ls 명령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면 맨 ls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ls 명령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읽어볼 일은 없는데 하여튼 이런게 있다 라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개 구글 검색이 더 빨라요 여러분들도 구글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또 재미있는게 watch sense 같은 명령어가 재미있죠 cpu의 온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cpu가 컴퓨터가 굉장히 윙 흥거리고 돌아갈 때는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죠 그럴 때 온도 몇도인가요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watch라고 하는 되게 재미있는 명령어로 커맨드가 있습니다 이 커맨드는 어떤 2초 간격으로 상태의 변화를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세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60도인데 2초마다 이 값이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2초마다 한 번씩 새로운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실 때는 ctrl c 하면 마시게 됩니다 이것을 좀 2초가 아니라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럼 옵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해서 n 주고 1초마다 한 번씩 보고 싶다 그럼 1 해주고 센서해서 하면은 이제 1초마다 바뀌는 것들을 값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죠? watch는 뭔가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용도는 데이트는 지금의 날짜와 그리고 시간을 보여주죠 Friday August 그러면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7년도 8월 4일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08시 34분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제가 지역 설정을 안 했더니 지금 엉뚱한 지역의 날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쪽 날짜를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한국 제주도 설정을 안 해줬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걸 만약에 watch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watch를 해서 watch를 해서 n 옵션 주고 n은 number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ate 하면은 이렇게 1초마다 보여줘요 1초마다 보여주니까 결국 타이머 시계가 되는 거죠 전자시계 그죠? 전자시계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를 이용하면은 사실 전자시계의 어떤 메커니즘은 리눅스 메커니즘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러한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럼 이 watch라고 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 아 이거 굉장히 썰모가 많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뭐 ccd cctv라던가 은행이라던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는데 앞으로 쓰이는 용래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